강남씨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런게 잘났다 잘한다는 뭘까요? 제가 잘한다는거요? 잘하는거 눈치가 빠르다? 눈치가 빠르다 예를 들어서 일본 그쪽 하시는 일 권투하시는 분? 무서운 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쪽 일은 무서운 어깨 형님들 그런 분들을 보시면 일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굴에 산초들이 많으니까 중학교 때 앞에 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야 봐봐 저기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? 한순간 그 사람들 이쪽 본거에요 하는순간 제가 이렇게 돌렸어요 예를들어 깡패면 어깨를 이렇게 하는데 어깨를 올리는 순간 그 깡패들이 본거야 그래서 어깨를 저는 자연스럽게 한 바퀴 통 이때 저는 예능 해야 되겠다 순발력이 있다 그때 중학교 때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빴겠지 그 사람 그냥 지나가시더라고 그런거군요 순발력이 강하다 순발력이 강한거 같아요 센스가 있잖아요 이성환씨는 잘 있죠 이성환씨는 해설도 잘하시고 멋지시더라고 후배들 많죠 선배도 많고 초면이에요 아 그래요? 윤정씨는 원래 이렇게 좀 아는 척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? 제수씨한테 안부 전하지 마세요 전해주세요 전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전하지 마세요 전하지 마세요 전하지 마세요 전하지 마세요 전하지 마세요 전하지 마세요 전하지 마세요